오늘도 점심 식사 드시러 가기 전에 매수 버튼 눌러두고 갈 종목 확인해 봅니다. 조범수의 런치박스, 엠비앤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범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 수익률 먼저 점검을 해볼 텐데 바로 어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어제가 만우절이었는데 거짓말 같은 이거 수익률 이거 맞나 싶어서 제가 눈을 다시 부비고 봤는데 맞나요, 이거? 거짓말이면 안 되겠죠. 네, 안 되죠. 거짓말이면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모니터 랩 같은 경우에 소개시켜드린 이후 2시부터 주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2시 이후로부터 시간 외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펼치면서 오늘 장 중에 개별 테마성 이슈로 좋은 상승분을 만들어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아쉽게도 개별 장세 반도체 제외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몇 개의 대장 반도체 종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런 차익 실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목표가는 터치를 했습니다. 일정 팔로우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입니다. 일정 날이기 때문에 수익 오늘 꼭 거두시고 넘어가시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하루 만에 상한가에 근접한 수익 기록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지난 3월 18일에 공략했었던 샘CNS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샘CNS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이게 일찍 말씀드렸던 섹터가 뭐냐면 낸드, SSD 시장 관련해서 오늘 엑시콘이 대장주로 우뚝 속고 있는데 관련해서 샘CNS도 낸드, 그리고 프로브카드, 메모리까지 수의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시장을 언제나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CNS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목표가 자리까지 더 남아있고요. 이제 매물 때 상단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목표가까지 홀딩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8천원까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오늘도 런치주와 디저트주 확인해볼 텐데 먼저 재료부터 공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확인해보시죠. 대체 에너지 두 번째 재료입니다. 두 번째 재료, 커머디티 마지막 재료 보겠습니다. 중동, 여러분 좀 영광한 게 스토리텔링 되십니까? 첫 번째 재료, 대체 에너지의 내용. 최근에 좀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게 참 전력 시장이라는 게 너무 넓은 시장이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시장인데 최근에 우리가 태양광과 관련된 뉴스도 많았었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풍력과 관련된 부분도 많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저가형의 패널에 대해서 점유율이 높다면 풍력은 저는 우리나라가 자부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풍력과 관련된 기업을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이 기업 앞으로 매출도 좋아질 예정이고 지금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 대체 에너지 관련 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잠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커머디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참 제가 1월 달부터 연초부터 원자재 시장을 굉장히 많이 주목해 왔었습니다. 구리, 사료 아니면 해우까지 정말 연계로 엮여 있는 섹터인데 오늘 짱처럼 특이하게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항상 올라옵니다. 자, 커머디티라고 하면 지금 특히나 금리가 고금리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텐데요. 최근에 유가에 대한 상승률도 다시 한번 돌파 자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커머디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1,350원을 이미 또 돌파한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그리고 원자재까지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되고 계좌 안에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포인트가 투트랙 전략입니다. 반도체 좋은 거는 담고 계셔도 좋고요. 다만 반도체의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마시고 이런 방어적인 흐름을 취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한, 두 개 정도 있으셔야 한다 해서 커머디티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그래서 중동으로 귀결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중동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죠? 사실 이 뉴스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동이 다시 한번 또 확전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동 이슈를 항상 가져오면 시장 내에서 단기적인 조정 또는 커머디티의 상승은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종류의 눌림 구간을 발생시킨다는 이야기와 결부가 되는데 미국에서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일은 벌어졌고 우리는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향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하자라는 뜻으로 오늘 중동 뉴스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우리 런치주부터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런치주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의 런치주는 든든한 CS 윈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상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S 윈드 어떤 부분 주목하십니까? CS 윈드가 사실 저희가 풍력과 관련된 섹터라고 말씀 전해드렸었는데 우리나라 국내 내에서도 해상풍력이 더 부각이 받는 수밖에 없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최근에 전일 기준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가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CS 윈드 사실 매출도 좋고 나쁘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생산기지가 국내에 없다는 정도겠죠. 그걸 제외하고도 스티브 달이라고 해서 덴마크에 또 해상풍력 기업이 있습니다. 해당 해상풍력 기업도 와서 한국의 제조업 너무 뛰어나다 하면서 한국과 풍력 사업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풍력 사업 내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협업을 한다면 주목받을 곳은 무조건 CS 윈드밖에 없습니다. 이 CS 윈드 정말 대단한 게 올해 매출 목표를 얼마로 세웠냐. 올해 매출 목표가 지난해 대비해서 2배 가까운 3조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가 위치는 어떤가요? 아직 이게 굉장히 제가 항상 큰 흐름 내에서 보여드리잖아요. 크게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CS 윈드 쭉쭉 과거 주가까지 당겨보시면 당겨주시죠. 움직이지 않나요? 영차. 많이 하얗게 해서 지금 완전 바닷건이네요. 완전 바닷건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풍력 사업이 그래서 IRA도 있고 미국 바이든 트럼프도 있고 그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충분하게 풍력 사업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원전과 함께 해서 같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친환경 시장이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매수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만 5천 원, 손주의가는 5만 3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CS 윈드로 오늘을 런치주로 공략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해보고 목표주가는 6만 5천 원, 손주의가 5만 3천 원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디저트주 공개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주 뭘까요? 오늘은 오트밀이 땡깁니다. 오트밀 미래생명 자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 자원. 사료주니까요. 오트밀이죠. 미래생명 자원입니다.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곡물 그리고 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란 영사 간에 이번에 폭격이 나왔고 당연스럽게 보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중에 석유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 구리 관련주, 그리고 해온 관련주까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스라엘 사령관도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중동에 불이 붙었을 때 꺼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결국에 들어갔다. 이전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더 확전할 가능성이 올라왔다는 포인트를 저는 짚어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EU에서도 러시아산 곡물을 수입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굉장히 복합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차후에 무료방송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관련해서 50% 인상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수출 수입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다 비슷해요. 이 지금 사료주들, 해운주들, 아니면 구리 커머디티주, 석유주 다 비교해보시면 차트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앞선 구간에서 최초의 중동 이슈 터졌을 때 이후에 조종기간 거래량 없이 쭉 밀려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 들어오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슈 팔로워가 만약에 한 번 더 붙는다면 이전 고가 정도는 충분하게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어제 미국에서 PMI 발표가 있었죠. PMI 지수가 50 이상 나오면서 너무 안정적인 제조업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의 추가 상승이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곡물, 사료, 커머디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올라갈 수 있다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지난 고점 근처인 5,600원,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주 사료비로 관련한 종목입니다. 미래생명 자원을 제시해드렸고요. 매수가 현재가, 목표시가 5,600원, 손절가는 4,300원 제시해드립니다. 오늘 무료방송은 장 끝나자마자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일이 있어서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무료방송은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하니까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커머디티, 그리고 꿈만 먹고 잘하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꿈꾸는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에 유튜브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장 끝나자마자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려고 더 빨리 합니다 하는데 일이 있으셔서, 스케줄이 있으셔서 더 빨리 한다고 솔직하신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시 30분 무료방송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고요. 오늘도 에런치박스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럼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はい also 안녕하십니까